다음 시즌에서 혜정은 동은의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 불타는 질투심 혜정의 롤모델은 부요한 집안에서 태어나 유능한 남편과 결혼한 연진입니다. 그는 건설회사 대표로 재력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정이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여 연진을 이기는 것이 항상 꿈이었습니다. 연진보다 더 큰 결혼 반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남자의 성격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연진이를 시기 질투하여 기회만 되면 연진의 과거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연진이를 아직도 좋아하는 재준에게 연진이가 너랑만 잤을 것 같아? 라고 묻고 하도영이 아내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물어보자 동은이를 괴롭혔다고 공공연하게 말해버립니다. 더 자세한 건 연진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답합니다. 혜정은 연진이가 오랜 친구가 아닌 고발자처럼 말합니다. 자신도 가해자의 편이었으나 마치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연진이가 고등학교 동문회상을 받던 날 동은이가 등장한 이후로 연진이에게 게시판에 뭐 올라온 거 없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에서 연진이가 잘못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의 열쇠를 준 혜정 자신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혜정은 동은이 시키는 일은 모두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명우가 실종된 이후 그의 집에 가서 아이패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데 원래 알던 비밀번호로 열어봅니다. 아이패드 안에는 소희의 죽음에 대한 연진과 명우의 대화 시에스타에서 일하는 경란이 구해준 연진과 재준의 불륜 영상 그리고 사라의 약장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혜정은 18년 이상을 온갖 무시와 굴욕을 당했는데 연진, 사라, 재준 각각 협박 및 복수할 생각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하며 처음으로 그들보다 갑의 위치에서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싶을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며 그들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문의 근원지 혜정은 동은이에게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받은 후 방송국 게시판에 폭로할 것입니다. 방송국에는 후배 수미, 대필 작가 슬기, 코디 경난 등 연진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게시판에 올려준다면 사회적 파장은 순식간에 퍼져갈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연진의 몰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혜정은 사라의 약장부를 경찰에 제출하게 되는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라 개인전 당일에 해서 지인들 앞에서 체포를 당할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신고한 건 바로 나야라고 당당하게 밝힐 것 같습니다. 혜정은 이제 연진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기고만장하게 즐기고 싶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시즌1에서 동은의 계획에는 용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혜정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에 동은은 예비 시어머니께 혜정의 과거를 폭로하며 파혼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시즌2 포스터에는 동은이가 혜정의 입을 덮으며 남의 불행에 웃던 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혜정이는 동은이를 도우며 비밀 폭로 근원지가 되었지만 말로 흥한 자는 결국 말로 망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연진에 대한 예고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